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드는 걸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운동의 오르간 연습실 살펴보기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7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일단 연습할 수 있는 방이 한 6개 정도 되고 그래서 먼저 3층에 지하에 이렇게 3개의 오르간이 있고 한 방에 오르간 3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4층의 연습실이랑 그 다음에 옛날에 보셨던 그 콘찰 콘찰트 잘 오르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오르감들을 쳐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상태라서 약간 소리가 맹맹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편집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부와 2부로 나눴거든요 먼저 1부 먼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을 보러 가보실까요? 이 방에는 오르간이 3대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쳤던 프렌치 클래식을 여기서 치면 되게 좋고 이거 진짜 다 파이프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가이드를 해놨고요 얘는 한 단짜리 오르간인데 페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먼저 잡으면 페달이 위로 나있죠 저도 여기 한 번 쳐봤는데 한 번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쇼독타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도, 레미, 파솔라, 시플레시,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도 저는 거의 걸터앉는 수준이고 되게 앤틱하게 생겼어요 여기 오르간이 이렇게 한 단 밖에 없어서 여기 도부터는 솔로 은색이 나오고 여기 시부터는 베이스 은색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바씨랑 소프라니 이렇게 나뉘고요 바씨를 이렇게 빼면 여기까지도 나오죠 도랑미를 한 번 탑에 있는 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칠 수 있죠 이거 놓고 베이스에 이걸 놓고 제가 커플러를 넣어서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제가 커플러를 넣어서 제가 커플러를 넣어서 그리고 여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연습할 오르간은 여기 있는 아렌트 오르간입니다. 이 방이 바로 그 음악 연습하기 되게 좋은데 저는 여기서 바흐랑 복스텔 vs 브룬스 이런 거 많이 치거든요. 스탑을 보시면 여기 딱 있어야 할 것만 있어서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일단 건반이 되게 가벼워서 페달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다 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연습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트리오, 트리오 소마트 연습하기 진짜 좋아서 이 방을 제가 거의 한.. 여기 학교 11월에 닫았으니까 7개월 만에 들어와 보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랜드 여기 피아노도 되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방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르가니스트밖에 사용을 못해요. 오르간과 학생들이랑 계열막과 학생들 그래서 지금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조그맣게 풍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 마음이 진짜 커요. 다음에는 이 오르간드 치는 거를 각각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있는 거는 포우르테 피아노인가?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한 악기인데 이게 보기에는 다르게 생겼는데 지금 어? 어? 열리죠? 여기 보시면 이게 페달이에요. 페달 역할을 하는 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리면서 울림을 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페달이 여기 있거든요?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저 거의 밟아야 되니까 발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발판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페달이었던 애가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보이는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발목을 사용해서 발로 편하게 밟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생긴거는 첸발로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포르테 피아노까지 원래 여기에 첸발로도 있었는데 첸발로는 지금 위로 갖다 놓은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반이 스프링 소리 들리세요? 되게 통통 튀는데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손모양 거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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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인데 제가 한옥타브 아래로 칠 거예요. 2단에서 그래서 원래는 자리가 여기인데 제가 한옥타브 낮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rcie 조작 이렇게 아이들 인간이 일단 에이 massacre 잠시 늦은 네이리우는 힘들어 장미 탁 wa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 페달이고요. 이게 커플러예요. 손건방 커플러. 이렇게 스탑이 양쪽에 있고, 이렇게 뒤에 스탑이 있는데, 얘는 립포지티브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 뒤쪽에, 여기가 파이프 집인데요. 여기 파이프가 있어서, 이걸 뽑으면 소리가 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래쉬, 스웰, 여기는 하우트, 베약, 또는 그랑도르프, 여기는, 여기가 포지티브. 그래서 얘를 커플러를 이렇게 빼면, 여기 이렇게 걸려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얘는, 전원 버튼이, 이 뒤에 있어요. 짜잔. 전원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걸 누르면, 누름과 동시에 저기 바스가 올라와요. 저게 바람상자인데, 저기에 바람이 가득 채워져야, 파이프에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가, 이제 뚜껑이, 이제 제가 건반을 누르면, 이제 그 파이프로 바람이 들어가서, 그 바람으로 인해 소리가 나는 건데, 파이프 건반을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바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옛날엔, 저 바람상자 저거를, 사람이 일일이 밟으면서, 바람을 채웠었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전원 스위치만으로도, 바람이 채워지게끔 되어있습니다. 페달의 스탑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숲바스, 플로팔, 그리고 트럼펫팔. 이렇게 있고, 이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건반을 위한 스탑들이고요. 이쪽은 거의 이제, 프린치팔 계열이나, 이제 티아스, 믹스토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건반을 위한 스탑들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플룩 계열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플룩 계열, 그리고 여기 트럼펫이 있습니다. 트럼펫이 있고, 이 꼬르넷은, 어... 프렌치 클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탑인데요. 얘를, 다섯 개의 스탑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스탑으로도,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얘는 솔로, 를 위한 거라서, 여기서부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요. 볼게요. 근데 이 밑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제가 뽑아놓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죠? 시까지는 안 나고, 도부터, 여기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수혜를 위한 스탑은,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꼬르넷이 있어요. 얘도, 이 꼬르넷은 얘도, 솔부터 나네요. 건반이 보시면, 되게 건반이 작아요. 어제 아렌트 오르간보다 되게 작아서, 진짜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치지만, 그래서 거의 장난감, 좀 장난감 같아요. 좀 장난감 같아요. 얘는,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당기면, 제가 여기, 이렇게 스탑을 두 개 넣었거든요. 이 소리가,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이 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페달 커플러. 그래서 2단의 소리를, 이제 페달에서도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이시죠? 같이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페달을, 이렇게 넣으면, 더 풍성한 소리가 나겠죠? 페달과, 두 번째 건반의 소리가 같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페달과 두 번째 건반의 소리가 같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